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어서 오신 곳 안녕 아, 끝나고 집에 왔어 힘들다 밥을 못 먹어 가지고 밥 시켰어 로버, 로버, 로버 I'm coming over 노래 좋지? 노래 좋겠지? 정말 슈퍼 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다고 큰 화면으로 뮤비 한 번 보려고 컴퓨터를 3년 만에 켜는 것 같군 오늘 라이브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앨범도 나오고 기분이 좋구만 열일하고 종일이 엑소엘 엑소엘 1년 4개월 만에 컴백 뭐야? 왜 안 돼? 로그인하라고? 1년 5개월 3년 5개월 1년 5개월 1일에 마주 1년 5개월 1년 5개월 2년 5개월 1일에 마주 2년 5개월 그 로버가 무슨 뜻이냐면 방랑자라는 뜻인데 약간 오프로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친 느낌 그 레인지로버 그 자동차 있죠 그 로버랑 똑같은 걸 거야 도끼 윙크 와우 렛츠 홈고 뿜 뿜 뿜 뿜 뿜 내가 가수를 안 했으면 발레를 하지 않겠어? 발레 했을 때 카이가 가수 했을 때 카이가 공존하지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이거 한 번 듣잖아? 한 번만 들으면 무조건이야 여기 지금 7만명 들어와 있거든요? 빨리 로버 들으세요 파이 R-O-V-E-R 로버 들으세요 아 이거 한 번 들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노래 너무 좋아 오우 이뻐 노래 좋죠 여러분? 좋죠? 난 내 마음을 쏙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아 강 가이가 왔다 나 그거 봤는데 태용이가 챌린지 하고 싶다고 태용아 챌린지 하러 가자 내가 찾아갈게 또 할 사람 우리 같이 챌린지 하자 근데 춤이 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태용이는 잘 할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팬분들은 따라하기 힘든거 같아 엑소엘이 1년 4개월 기다렸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겠어 더 빨리 나타나서 더 빨리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었었는데 더 좋은 퀄리티와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못한 점 빨리 못 나온 점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로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좋아하실 거라 믿어요 오늘 시작했잖아요 3월 13일 기억하세요 3월 13일 카이 로버 레전드 온 날 이 한 달 3월 한 달 나랑 함께하는 한 달 진짜 재밌게 재밌게 놀아봐요 알았죠? 좀 알려줄까 춤 좀 그 뒤에 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처음에 스탑! 이 부분이 나오잖아 그때 딱 멈춰 그 다음에 어깨에 몸을 살짝 누워야돼 팔을 이렇게 쭉 뻗어 그 다음 다리를 원 두 스리 포 반대 딱 여기만 하면 돼 카이 로버 챌린지 같이 합시다 여러분 왜 해야 되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 노래 너무 좋아 로버 I'm coming over 오늘은 오늘은 아니 난 사실 수록곡 중에 나 수록곡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하나 더 빠지면 없이 다 좋아하는데 이번 수록곡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몸바 같은 경우에도 피치스랑 타이틀곡 경쟁했던 거고 세일은 미도 세일은 미를 가장 처음 픽했고 슬라이딩을 제일 마지막에 픽했고 그리고 신어도 되게 좋고 다 좋은데 또 뭐 있지? 하나 서운할 날 로버 본바 슬라이딩 세일 럭 미 신어 하나 뭐야 하나 뭐 있지? 아 블랙미러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앨범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편집하고 내가 진짜 나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었던 곡이었는데 아 이번에 내가 진짜 이건 해야겠다 하고 갖고 나온 곡이 근데 다 좋아하는데 아 세일은 미를 사람들이 좋아할까? 생각했는데 세일은 미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 그리고 제가 발레를 오래 했잖아요 그게 이 뮤비에 들어가서 참 좋습니다 완전 내 얘기 그리고 또 요즘에 약간 그 좀 맹수 거 고양이 뭐 아니면 재규어 옛날에 그 얘기 진짜 데뷔 초창기 때 했었는데 저거 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난 곰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세뇌당했어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 먹기 전까지 라이브를 할게요 저녁 먹고 도와요 저녁 먹고 도와요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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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버는 어떨 때 듣느냐? 자기 전에 듣습니다 자기 전에 듣습니다 눈뜨고 듣습니다 점심 먹을 때 듣습니다 저녁 먹을 때 듣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먹습니다 또 뭐 있을까 자면서도 듣습니다 언제나 듣습니다 여러분 제2의 팥죽송 한 번 들으면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 사과 너무 맛있다 밥이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저기 지금 357님이 그냥 하루종일 들을게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루종일 드세요 들으세요 오늘 원래 삼겹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걸 먹었고요 사실 앨범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제작했거든요 사실 앨범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제작했거든요 어우 봐왔다 봐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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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배터리가 없어 나 지금 큰일났어 그게 제일 지금 문제야 나의 위기야 위기 상황 배터리가 다 지금 호카이가 충전을 안 해왔다 로버 로버 음악방송 할 때 보고 싶은 의상이 있으시나요? 여러분들 보여요 댓글로 다 러브 유 아이 러브 송 세이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댓글로 다 보여요 여러분 로버 로버 틱톡 챌린지 윗 멤버 프리즈 잘자 내 사랑 자러 가다보네 잘자 밥 왔다 나 밥 가지고 다시 올게 충전기 가지고 가볍게 liga 2 3 4 5 5 6 5 6 5 7